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단풍 구경하세요 네 멋져요 이렇게 다육이도 때이른 물이 많이 들었죠 요 근간에 며칠 사이에 밤과 낮의 온도차가 나더니 저희도 그 조그만 노지에서 키우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고요 단점 얘기는 잘 모르지만 예 어우 송가셔요 예 비올까 얼을까 예 일단 미니염자 묵은둥이에요 택배는 당연히 해겠죠 나는 맨날 택배 걱정해 자 미니염자 묵은둥이 만원 맞죠? 예 그 주변에 그 재촉이? 재촉이 기계를 돌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자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미니염자 묵은둥이 만원입니다 네 미니염자 묵은둥이 만원 얼마큼 많아요? 어우 세상에 두발두발 세발 네발 하하하하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어우 오늘 특집 갈까요? 네 오늘 아 요즘에 라올이 눈만 뜨면 라올이네 그죠? 근데 이런거죠 나는 이런게 좋아 저런게 좋아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나면 다 이쁘대니까 나는 기준첨이야 아까 오늘 구독자님이 자 라올 15,000원이요? 자 괜찮죠? 예 조금 더 묵은 애기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묵혀야 될 라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매장에서 만난 구독자님이 질문이에요 어머 라올이 왜 입장이 다 떨어져 여름 나서 그래요 라올하고 방울복랑은 여름 났다 그러면 특히 올여름에 그 긴장마였잖아요 햇빛이 많이 부족했다는 뜻이죠 습하고 햇빛이 부족하면 입장이 많이 떨궈져요 예 많이 떨궈집니다 그러나 찬바람만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다 나와요 다라는 표현보다 밑에 있는 어린 자구들이 다 크고 위에 그 아이들이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라올 얼마에요? 봤어요 아까? 아우 양쪽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나도 말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자 라올 15,000원 맞습니다 민염자 만원 자 민염자 하나만 보고 다음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구경하는 상품으로 어우 세상에 좋아요 좋아요 어머 얘는 15,000원 3,000원 차인데요 훅 커요 훅 커요 그 목덕을 보면 저희가 어우 세상에 자 물은 좀 덜 들었죠 그런데 훅 컸어요 훅 컸어요 어머 얘는 15,000원이고요 조금 전에 맨 첫 영상에 봤던 애들은 12,000원 택배요? 여기 어디에요? 말도 안해요? 예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 농가에서 제가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아우 이래요 먼 데서 많이 오셨다고 왜요? 아우 세상에 아우 우리도 멀어요 우리 집도 여기서 멀어요 아우 세상에 이쁘죠? 라올 특히 15,000원 괜찮네요 라올 15,000원 왜냐하면 베란다에서 키우기는 이제 그런거죠 물론 큰게 이쁘고 큰게 작품성이 있고 예 멋지고 아우 우리집에 베란다에 종류가 많고 예 라올 아우 훌륭합니다 자 라올 15,000원 맞습니다 자 미니엄자 묵은둥이 제가 얼만큼 묵었는지 자 이렇게 빨간 포트야 아유 구독자님들 묵은 정도나 품정에 따라서 가격은 다릅니다 미니엄자 묵은둥이 만원 일공은 만원이죠 아우 세상스럽게 자 아우 세상에 돈 들어온다는 미니엄자가 지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우 돈 많이 들어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숨 안 쉬고 가야 돼요 왜요? 예쁜 애기들 출하를 많이 해서 먼 뒤쳐라 2만원이야 예 아우 세상에 저도 먼 뒤쳐라 있는데 제꺼는 아직까지 이렇게 물은 안 들었더라고요 크느라고 성장기에는 물이 잘 안 들죠 자 매비나 금 2만원 어 지난번에 오신 분? 예 금 매비나 금 뿌듯해요? 눈에 밟혀서 계산 다 하고 나더니 아우 하나 또 매비나 금 하시고 그런 거예요 예 자 연등요? 너무 멋져요 예 연등 멋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 많죠 많죠 예 너무 멋진 거예요 예 너무 멋진 거예요 연등 2만원 자 연등 2만원 하나 둘 셋 짬 마디바 2만원 아 그 조금 전에도 가시면서 물을 예 뭘로나 뭐 2주에 한번 줘요? 열흘에 한번 줘요? 어우 저는 그렇게 절대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다 각자 제가 어디서 키워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정답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말해요? 물이 안 들어 배추처럼 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못 고쳐요 자기 성향이기 때문에 어우 세상에 흑장미 가격이 얼마래? 흑장미 가격이 얼마래? 네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뭘로 12,000원 작은 네 뭘로 16,000원 자 하나 둘 셋 짬 마케베니아 금 금잔을 왜 안 썼대 야 마케베니아 금이에요 16,000원 하나 둘 셋 짬 돈 나가는 소리 마케베니아 금이요 16,000원 맞습니다 자 매직잼골도 세상에 이제 예 하나에 5,000원이고요 세 개 하시면 만원 달라고 하세요 지난번에 행사했는데요 내가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짬 예 아직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이쁘니까 또 사고 또 사고 하게 되는 게 페리도트 더라고요 아우 이 세상에 야는 어쩜 좀 그냥 사과 같네 사과 홍옥이야 아우 세상에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가도 돼요? 페리도트 5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이 페리도트 여기는 에버그린은 그 농가잖아요 그래서 출하할 때 가격을 책정할 때 예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5두 이상 5두 이상 2만원 자 그리고 제가 보러 간 게 얘예요 세상에 나 이거 사고 싶다 아우 참네 아우 참네 어쩜 좋을까 자 하나 둘 셋 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해요 아우 세상에 페리도트요 누가 노랑 노랑 황금벌판이라고 했어요 페리도트 사과밭이에요 사과밭 아우 세상에 페리도트 사과밭입니다 페리도트 사과밭 예 아우 훌륭합니다 색감이요 아우 세상에 아우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더 구경해요 아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음 페리도트 5두 이상입니다 자 이 그 재배농가는 출하할 때쯤 되면 가격을 책정할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많은 걸 알죠 재배농가에 예 이거를 얼마에 팔을까 크고 작고 예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잔 어머 세상에 당연히 물들죠 예 만원 아우 세상에 어머 머리가 보여요 떡대도 보이고 아유 참 당인 아우 자 당인 만원 예 그리고 자 호빗당인 만원이요 아우 세상에 여러분 봄에 보고 지금 봤다고 예 예 살 안 쪘어요 하하하하 누가 물어봤어요 아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우 세상에 자 하나 둘 셋 잔 아우 완전체 흑장미 얼마예요 10만원이요 아우 완전 체육장미 10만원 아우 이렇게 멋있는 게 있네요 그리고 맨날 저기 단합만 이쁘다고 하는 거 예 아우 세상에 있네요 있어요 자 됐고 티피처라 만오천원 예 아우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알바 뷰티 어머 내 것도 이쁘더라고요 예 만오천원 그리고 버클리 12,000원 요즘에 마와도 다 예 미스코리아예요 다 자 피어리스 3만원 예 아우 이뻐요 짠짠짠짠짠 아우 이뻐요 자 하나 둘 셋 짠 지로 4만원 얼마나 많이 무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시 살짝 봤어요 얘네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상한 게 아니고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아가 있죠 아가 있죠 자 여기도 살짝 벌어졌죠 잠시만요 아우 자 아가 있죠 아가 있죠 아우 이렇다니까요 예 자 환엽서브림 예 4만원 저 브레이브 제가 알기로 5만원이에요 브레이브 저 장갑 꾸맸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장갑 꾸맸어요 제가 밤에는 일을 잘 못해요 피곤해서 예 아우 세상에 자 여기까지 어우 예요 시집가는 차녀요 시집가는 차녀 자 여기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이고요 황금볼판 다 됐어요 어우 어느 날 다 됐다 싶으면 별을 다 베잖아요 예 아우 참나 예 자 제가 여기까지 그냥 맞아요 여기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이고요 여기 하나만 보고 갈까요 어우 세상에다 이런데 어우 스트로베리 아이스 5000원냐 다 그래요 쨘 province 그리고 몽가드니스에요 5000원이요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뻐 아이씨 그린 이뻐요? 그 다음에 카시오 적금 아우 카시오 적금 다남이 좋아한다고 온천지 카시오 적금 그 다음에 엘콘CR 아우 세상에 엘콘CR 만원이요 자 제가 살짝 예 살짝 황금벌판 구경하고 네 그리고 갑니다 구경해야죠 레우크라우스 철화 4만원 아우 세상에 그리고 제가 동미인을 그렇게 찾는데요 이제 시작인가봐요 작은 사이즈도 합시겠잖아요 계절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금기가 보인다고 깜짝 놀랬더니 동미인 계절금 12,000원 맞죠? 동미인 계절금 12,000원 맞습니다 자 이 동미인이 묵으면 제가 묵은 동미인을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구요 그래서 동미인 동미인 제가 찾아서 결국은 24포트 합시겠습니다 자 아모르파티요 어떻게 물들어요? 자 갑니다 아모르파티 16,000원이요 얘도 같은 가격이에요 아우 얘네들이 이렇게 생겨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우 아까 구독자님들 다 하시는 말씀이 아모르파티 없으면 간첩이랬는데 아우 그거 안해요 이제 아우 구독자님들도 그냥 한번만 해야지 여러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음 어머 세상에 아모르파티 잠시만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우 세상에 루돌프는 그렇게 있는데 뭘 또 루돌프 여기 저저저저저저저 아우 세상에 봤어요? 하나 둘 셋 짱 16,000원 아우 잠깐만요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아유 이렇다니까 아까 그분도 다 골라갔어요 여기 여기 봉황이죠 봉황 변이가 왔죠 자 그리고 여기도 봉황이네 여기 여기 저저저저저저저저 여기 병황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유 뭐야 아니야 맞구만 자 여긴 다 봉황이네 다 이 손톱이 안쪽으로 꼬부러졌잖아요 그럼 변이가 오는 징후래요 징후 징후 야 또 그러네 야 두두두두두 손톱 끝 보세요 아유 세상에 나 거짓말 안해도 왜 두두두두두 어머 세상에 야 맞잖아요 예예예 맞죠 두두두두두 여기 맞잖아요 맞잖아요 어머 세상에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다 거의 다네 다 거의 다 아유 세상에 루돌프요 아유 16,000원 16,000원 예 예 저도 오늘 캐핑장 가서 진짜 이뻐진 애들 봤는데요 영상을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하하 예 다음 기회 너무 예뻐졌더라구요 이사가고 물주고 약쳤거든요 자 실루엣 16,000원 이뻐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 Iz 아우 이뻐요 이뻐요 자 어 예 그때 말해줬는데 예 가격 레온나이트 15,000원이요 어우 괜찮아요 어우 이뻐요 이뻐요 레온나이트 15,000원 예 진짜 이뻐요 그날 가격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다 사갔어요 내꺼 남았어요 자 수연 만원 자 수연이요 입장이 큰 것도 있고 작은게 섞인 것도 있고 자 피치캔디 16,000원 자 그 다음에 마른힐 20,000원 예 마른힐 20,000원 자 그리고 자 레드도스 군생이요 잠시만요 자 갑니다 어우 이뻐요 어우 이뻐요 이뻐요 레드도스 하나짜리도 몇천원 하긴 하더라구요 그러면 만약에 5,000원만 해도 5,000원이야 이렇게 크지 않죠 예 자그마한거 자 레드도스 군생 25,000원 얼굴 하나짜리 만원 예겔이 없어요 있네 여기 하나 어우 16,000원이요 진짜 이뻐요 어우 세상에 그런거 있잖아요 세댁같은 색깔이 있나요? 제가 딱 얘 보면 항상 세댁같아요 예겔이야 16,000원 봤어요? 예 어우 세상에 닥터필더 금 2만원 다 샀어요? 왜 안 왔었는데 다 사갔네 나만 없어요? 아유 세상에 정리해야죠 그만 아유 세상에 자 아 정리요 이사가 한거 정리한다는거에요 와우 또 우리 구독자님들 그 소리만 듣고 또 어디를 정리해? 자 트럼프의 핑키 16,000원 아 제가 그 개화동 키핑장에 그 애기들을 좀 많이 뺐거든요 저쪽 키핑장으로 예 녹기란이요 얼마였어요? 어우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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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기란 자 그리고 제가 샴페인하고 아직도 구분을 잘 못하는 샬롯 네 샬롯이에요 샬롯 예 샬롯 16,000원 예 어우 세상에 막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어우 세상에 요즘은 그 확실히 올 봄이나 작년만 하고 다르나요? 아니면 매장이 독특하게 그런가요? 자 독일샴페인 16,000원 어 저는 이렇게 좀 작은 아가들을 키우는 편인데 요즘은 다 만원 이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저도 좀 작은 애기를 키우는 편인데요 예 독일샴페인 16,000원 요렇게 얘 안 작아요 레드콘 저는 사실 얘보다 훨씬 더 작은 애기들을 많이 키웁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일렉트라 얼마에요? 잠깐만요 어우 세상에 일렉트라 어우 가격 옛날에는 이런게 진짜 비쌌거든요 12,000원 어우 세상에 일렉트라 12,000원이에요 자 어우 세상에 아주 날씨 춥다고 막 옷을 막 껴입었더니 이제 어떡해 조금만 참아야죠 네 일렉트라 12,000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섭세실리스 금 10,000원 어우 세상에 섭세실리스 금 10,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 핑크블러썸 예 가격 2만원요 조금 더 큰 건 3만원짜리는 현재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메스티나 3만원 예 아메스티나 3만원 자 그리고 립스틱 16,000원 어우 세상에 어우 다 다남꺼만 해요 예 저는 요정도로 작았던 애기 키웠거든요 요렇게 작았던 애기 오늘 가서 보니까 진짜 꿀벅지가 많하더라고요 입장 하나에 자 블랙야크요 블랙이 아니고 레드야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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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야크 2만원입니다 하나 더 세 라즈아가 잠시만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아유 우리 것도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가겠더라고요 대빵 큰 라즈아가 만원입니다 네 블랙야크 아까 색깔 봤죠 어우 세상에 저렇게 빨개지다가 아마 까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야크죠 자 파밀라 1만 5천원 자 파밀라 1만 5천원 맞습니다 자 아메스트로 4만원 어우 세상에 다 군생이죠 예 군생이에요 아 여기 커보이는 거는요 밥그린이에요 2만 2천원 예 밥그린 2만 2천원 네 자 그리고 하나 또 헬리아 군생 어우 5만원 헬리아 군생 자 5만원 하나 둘 셋 점 어우 세상에 홍상생술이요 예 1만 5천원이요 그 제가 아까 어느 분이 자꾸 금이 보인다고 하는데 약간 삼방금처럼 보이는데 사실 금은 아니에요 예 그 홍상생술 1만 5천원 홍상생술 1만 5천원 네 약간 뿌리 예 입장이 그 투명해지잖아요 무른 것처럼 깜짝 놀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이 하엽질 때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서 뗐어요 아우 세상에 바디바 10만원 바디바 10만원 끝내줘요 네 자 독일 아야 아야 흑장 10만원 어메어쩌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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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호주먼디 10만원 어우 세상에 그 먼디가 조금 작은 얘네보다 눈금만큼 작은 애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 여긴 다 판매되는데 아직도 안 찾아가셨네 자 그리고 여기 환엽 너스트네일 금 최상급 어우 완전히 다 변이죠 변이죠 15만원 예 너스트네일 금 여기여기 15만원 완전 변이죠 예 여기도 15만원 예 그리고 얘네들은 원종마리야 6만원 어우 세상에 어우 이제 제가 이쁘다고 잘 안해요 왜냐면 이쁘다고 안해도 돼요 어우 스텔라 어우 물 다 들었죠 예 스텔라 최상품 예 자 스텔라예요 자 그리고 스텔라 가격이요 예 10만원 10만원 자 그리고 노을 6만원 잠시만요 노을 6만원 다 귀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예 귀하고 유통이 많이 안 돼서 가격이 조금은 다 있고 예 이런 품종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어우 요즘에 다 지워졌어요 예 원종 환엽 군마리야 9만원 네 원종 환엽 군마리야 9만원 이에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블랙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얼굴이 보여요 예 3만원 그래도 제이드스타 치고 가격이 조금 자 하나 둘 셋이 갑니다 바디스타 어우 세상에 여기여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는 예 일산 통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이고요 예 여기는 다 우리 대표님이 공들여서 공들여서 예 그 하우스 저쪽 하우스에서 키웠던 거 지금 다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우 세상에 말이야 20만원요 아우 이 맛에 이 맛에 이러니까 제가 환엽 환엽도 멋지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환엽 보단 약간 이렇게 그 환엽 말고 또 뭐라고 하던데 어우 그 입장이 좀 작은 거 응 세엽 세엽 저는 세엽이 이렇게 이쁘더라구요 예 환엽은 잠시만요 제가 영상 담아볼게요 그 약간 종자가 다르긴 한데 어우 저도 여깄네 이게 약간 환엽 예 환엽이죠 환엽이고 어 잠깐만요 제가 보는 세엽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세엽이 이뻐요 똑같이 봤을 때 예 같이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자 원종마리아 세엽 환엽 그런데 환엽은 입장이 조금 넓고 세엽은 입장이 조금 좁고 표시 나죠 예 똑같이 그냥 원종마리아라고 유통을 유통을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그 매니아 언니들이 야 환엽이 좋아 아니면 야 세엽이 더 멋있어 서로 이렇게 하는게 입장이 넓은 걸 환엽 입장이 좁은 걸 세엽이라고 합니다 어우 세상에 우리 그 다용맘들이 쓰는 용어가 진짜 많죠 예 어우 자 제이드스타 B 타입 A 타입 예 요 9만원 환엽 제이드스타 9만원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9만원도 정말 좋아요 저는 이보다 더 작은 7만원대 구매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컸냐면요 이 9만원대도 좋다는 뜻인데요 저는 그때 7만원대 샀는데 이정도까지 왔더라구요 불과 얼마 안되요 불과 얼마 안되요 한 5월 6월달에 샀었어요 자 그럼 얘는 얼마에요 12만원이요 분갈이하고 분이 어느정도 크고 그러면 금방 자리가 잡게 되구요 야 네들은 12만원짜리 최상급 최상급 보이죠 12만원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점 에보니 슈퍼클론 환엽 어우 세상에 네 환엽 맞죠 예 에보니 슈퍼클론 환엽 예 원종 예 30만원이요 30만원 어우 세상에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쭉 보면 이렇게 대품을 그게 좋은 거에요 제가 생각할 때 구경할 수 있는 대품이 있으면 훨씬 더 어우 고맙죠 왜냐면 내가 그 얼굴을 보고 작은 애기를 키웠을 때 혹은 또 어느 분은 제가 지난번에 그 추석 무렵에 안손이라고 하는 매니아님은 3,4년 됐는데 다 왕대품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더니 처음에 구매할 때에서부터도 최소한 중대품 이상을 구매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우리 매니아 우리도 이제 다 한달만 돼도 두달만 돼도 다육이 매니아잖아요 매니아님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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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뒤에 짧은 영상 이어갈게요 다르게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딸 이어가는데 또 인사했어요? 하하하하 아 그럼 또 받으면 되죠 아우 지난 영상에서 제가 1분 32초짜리 지우려다 못 지웠는데 그게 또 앞에 다 갔죠? 눈치 못했죠? 아 챘어요? 그래도 말도 없어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늘 구독자님 편에 서서 하고 구독자님은 또 제 편에 서서 예 으쌰으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여기는 제가 이어간다고 했는데 인사했잖아요 인사 또 하고 싶었나봐요 하하하 예 여기 빨간 포트 빨간 포트 예 어우 세상에 품종 몇 가지만 해요? 예 일산 에버그린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인데요 예 와송이에요 와송 예 세계 5,000원으로 유명한데 실제로 예전에는 큰 큰 국민다육이나 창을 중품 이상짜리 조금만 중품 이상만 돼도 여기 매장은 출하를 안했고 다 그냥 일반 그 집 앞에 농장분들한테 많이 그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바뀌었죠 여기가 1순위고 그리고 집 앞에 농장분들 오시면 조금씩 조금씩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여기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 그리고 메비나 예 빨간 포트인데 그냥 품종 쭉 한번 갈게요 왜냐면 세계 5,000원인데 이제 대부분 이래요 가격은 빨간 포트인데 외비싸가 아니고 품종마다 가격이 있을 수 있고 품종마다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농사고는 아니죠 예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 미니마 블루빈스 비올라 비올라 어머 그거 없네 어우 세상에 그 살라고 비올라씨 펜지 블루엘프 어우 세상에 그 사비아나 자 그리고 피어리스 희성 꽃 피었어요 요새 저희 것도 피었더라구요 조한다니엘 홍룡얼 예 여기는 빨간 포트 여기요 모닝듀 모닝듀 투명에 진짜 이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주얼리바이솔 블랙탑 바이솔 그 다음에 큐빅 예 제가 끝까지 가서 조금 더 저렴한 거를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 포트 5,000원짜리 구경하고 있는 거구요 아 홍포트가 정말 얼굴 하나짜리 이쁘죠 이쁘죠 자 그 다음에 파랑새 얼굴 하나짜리 이쁘죠 에이 천천히 갈게요 자 온슬로우 자 그리고 아르제 아우 세상에 아르제 저 사마루 예 사마루 저 진짜 특이해서 샀는데 진짜 특이해요 저기 얘도 다육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있어요 사마루 자 그 다음에 센세이션 5,000원 예 온슬로우 예 그리고 아우 세상에 샴페인 5,000원 이 정도에요 아우 세상에 자 봤어요 자 그리고 레티지아 5,000원 세상에 모산이 여기 하나 있네 숨겨져서 제꺼 모산 그렇게 이쁜데 자 이북은생이요 아우 세상에 5,000원 자 루돌프 얼굴 하나짜리요 아우 5,000원이요 5,000원 5,000원 얼굴 하나짜리 자 그리고 리톱스 15,000원짜리 작대기죠 얼굴이래 또 하하 작대기 작대기 쫙 해서 만원이라고 써있죠 리톱스 9개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빨간 포트 이어서 지금 영상에 담는 거구요 매직잼골드 5,000원 여기 있고 예 얼굴부터 빨개지고 있죠 네 매직잼골드는 예전에 이렇게 한 포트면 만원 12,000원 갔어요 하하하 아우 그 옛날 얘기 옛날이 아니고 올초죠 로비다나 5,000원 자 도테랑 5,000원 예 도테랑 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미나 5,000원 예 그리고 어우 세상에 파이어필라요 저기 5,000원 2개 있네 어우 나 세상에 작년 11월달에 저거 16,000원 2개 샀거든요 어우 세상에 예 자 그 다음에 핑클로비 예 그리고 샬롯이요 세상에 아까 2만원짜리 나는 이런거 좋더만 하하하하 아유 자 샬롤러즈 5,000원 어우 세상에 샬롤러즈가 그 사 사마 사로 아우 개하고 비슷해요 사 사 예 사 아우 개 이름이 개하고 비슷해요 어우 세상에 어쩜 개하고 똑같애 어우 러브파이 아까 어느 분이 하하하하 진짜 이쁘다고 저 꼬시고 홀릭한다는게 얘에요 예 그러면서 저 홀릭했어요 어우 진짜 사고 예 러브파이 5,000원 예 루비스타 5,000원 자 그 다음에 미니웨뜨 4,000원 자 그리고 이거 올리비아 3,000원 예 알바비티 3,000원 예 황홀한연꽃 4,000원 조금 빨리 가도 괜찮죠 여기는 가격대 조금 저렴한 쪽에 제가 와서 영상에 담고 있구요 예 알피니스 3,000원 예 그리고 스토르베리 아이스 아우 5,000원대 보셨죠 얘는 3,000원 무거 틀리죠 똑같애요 예 맞습니다 자 아이캐물스톱 아우 제거 진짜 이뻐졌더라구요 4,000원 저도 이 정도 구매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sprawd Doc 하 Shah